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그 출발점, 시발점이 중요할 거야. V-start. OT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도입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냐면 사람마다 얼마나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주어진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1학년이 됐던 고1이 됐던 중3이 됐던 고2가 됐던 고3이던 N수가 됐던 아니면 성인이 되었던 현재 나의 나이나 학년에 빗대서 봤었을 때 아직은 내가 약간 좀 영어의 기반이 잘 안 잡힌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근데 나의 개인적 차원의 어떻게 보면 고민일 수 있겠죠.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교육과정이 좀 바뀐다든지 2022 개선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저야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근데 얘들아 어떤 얘기든지를 다 차치하고 출발하는 거잖아. 영어를 내가 지금 수능이 됐던 내신이 됐던 전혀 상관없어. 이 강좌는 수능 내신 다 도움됩니다. 단 내가 어떻게 영어를 출발을 했어야 나중에 가지치기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녀석에서 출발점에 대해서 나는 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 좀 다시 겸손하게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섭렵하고 떠나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학년과 상관없이 들어도 될 만한 강좌예요. 심지어 이건 예비고 1도 상관없고 예비고 2, 예비고 3 그리고 N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뭐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좌를 계속 꾸며내고 있냐면 국가가 정해준 범위에 있는 녀석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가가 정해줬었던 그 범위의 출발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해당하는 걸 정말 피와 땀을 흘러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업도 지금 계속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죠. 마음껏 시작하지 말고 얘들아. 찝찝하기 시작하지 말자니까. 어떤 학원이 됐든 어떤 선생님이 됐든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뭐를 겪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찝찝할 거냐면 국가에서 정한 범주를 내가 건들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얘기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되게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것만 하면 게임 끝나. 믿겠니? 이걸 믿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믿을 거니 아니면 국가에서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주쳐야 될 최종 보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이들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나면 찝찝함은 없어지지 않겠니? 너의 선택은 뭐니? 이 수업과 이 수업의 목표는 당연히 얘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한 게 있냐면 얘들아 우리 교재와 수업의 최종적 목적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해. 문법능력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제가 왜 문법능력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시키냐면 여러분들의 해석능력의 대부분은 사실은 문법능력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는 해. 근데 그 능력이 너무 업법문제, 문법문제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점점 싫어지고 보기 싫어하는 과목이 되는 거잖아. 근데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잘 봐. 문법능력은 암기를 통한 문법능력도 필요하긴 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문단의 전체적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도 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업법을 그래도 외울 건 외우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건 최소한의 범주에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의미상으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마주치면서 공통성을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건 맞는데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국가에서 했으면 그걸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학생이자 어떻게 보면 강사의 입장인데 그걸 영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거라고. 그래서 얘들아 VSTART의 강좌와 교재는 바로 출발점이 바로 여기야. 다시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뚫어내야 될 것들은 어순, 단어 아니면 기본적인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능력의 어법 능력, 구문 능력, 문법 능력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향상시키려면 평소에 구성하는 기본적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다양하게 익히고 특성을 합숙해야 된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내 말이야. 이게 제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생활 또는 예비 중3이든 뭐가 됐든 가장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요소와 다양한 문장을 익혀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문장 구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디가 있을까? 어떤 한 강사나 개인이 만들어낸 교재일까? 아닐걸? 국가시험에서 제시하는 문장의 수준이 되어야 해. 그래서 그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교육청 즉 국가에서 내는 어법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법 문제를 어법만 풀고 넘어가. 너네 절대 해설지나 해석지의 내용 보지 않지? 어법을 그냥 어법 사항에 밑줄만 친 것만 보고 넘어간다고. 근데 나같이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해 보는 순간 뭐가 나와? 하나의 교재가 나올 정도의 수많은 일관된 챕터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걸 제대로 네가 책임지면 다음 학년에서 네가 충분히 뚫어나갈 수 있을 만한 스타팅의 기반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해. 어법 문제만 풀어. 그걸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즉 우리는 어법 문제를 어법 문제로 풀기만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고교 생활 내내 알아야 될 모든 문장 구조와 핵심과 기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그건 교재 보시면 알아요. 됐나? 그래서 VSTART는요. 최근 5개 년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모든 어법 문항의 문장들을 다 수록을 해놨고 그 모든 문장들을 내 마음대로 수록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모든 문장들을 분야별로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문장들이 다 챕터화 돼서 여기저기 막 붙어. 그리고 문제만 한 번에 모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를 했다? 그 문장들을 챕터에 각각 맞는 챕터에다가 다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 그게 어법 사항이 됐던 내용적 사항이 됐던 구문 사항이 됐던 그걸 적절한 챕터로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좀 배울 수 있게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믿자라는 소리야.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 국가에서 시킨 부분부터 할게.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N수 또는 중3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교재와 수업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교재의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첫 번째 VSTART는요 기본은 약간 업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긴 맞거든. 근데 얘들아 스타트 안에는 업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장 해석력과 단어력 수거력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 단 그 문장을 해석할 때의 태도가 제가 방금 전에 뭐 찍다가 지금 이거 오티치고 읽는 거냐면 오형식 챕터 제일 첫 번째 챕터 오형식을 내가 얘기하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 오형식 딱 떠올리면 느낌이 어때? 답답해. 암기해야 될 것 같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거 외워야 될 것 같은 약간 고루한 영어 공부의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수업에서도 얘기해놨지만 너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오형식의 수업을 내가 해놨다. 참신한 오형식 수업이 아니고 얘들아 언어적이고 성적에 도움이 되는 시각으로서의 오형식 수업을 해놨다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전적 해석의 이미지로 해석하라는 거야. 시작하라는 거야. 언어가 먼저지 형식이 먼저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형식을 먼저 배우고 가다 보니까 영어가 지겹고 짜증나지. 그러니 지겨운 업법 지식도 기존에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공부하자. 내가 수업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니? 공유하자. 야 너네들은 이걸 보면 뭘 기대해? 나는 이걸 기대하는데 우리 기대치를 한번 비교해볼까? 계속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딱딱한 이미지의 해석이 아니고 실제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실전적 해석의 이미지를 내가 제시할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끊고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 얘들아.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실전적으로 끊어 읽어야 돼.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끊어 읽을 수도 있는 범주도 좀 넓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시해놓고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기계적 끊어 읽기, 억지 한국말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닌 실전적 해석으로 제가 다 바꿔드릴 겁니다. 끝났나? 그럼 교재 아마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 말투가 느꼈을 거예요. 제가 제 분석서 이런 거 좀 잘 쓰는 걸로 지금 막 라이징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실에서 말하는 것 같은 친절한 해석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자습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써놨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무의식적 흐름도 써놨습니다. 공식적 해석도 써놨는데 내가 너네였으면 이런 느낌으로 흘러갔을 거야 라는 추천의 해석도 써놨어요. 비교하시라고. 왜? 영어는 언어거든. 형식이 아니고 언어거든. 지금 영어는 싫어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꼬집고 있겠다는 소리야. 이 교재나 수업에서. 결국 저의 최종 목표는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김정이 되자. 딱딱한 영어가 아니고 이건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문장을 읽어내려고 하면 계속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결이 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닮아가시자고. 얼굴이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도 좀 정확히 지절하는 거. 그다음 나중에 개별적 문장의 학습을 하기는 할 거야 얘들아. 나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느낌처럼 어떤 타이틀 예를 들어 수동태 이렇게 있으면 밑에 수동태로 이렇게 문장들이 나열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이걸 싹 다 모을 수 있는 랜덤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소설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야. 알겠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챕터에는 내가 곳곳마다 개별 문장으로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문단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럼 개별적 공부가 하나의 문단으로서 내가 재구현되고 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교재는 끝난 거야. 알겠시더라? 시작해보자. 같이 공유해보고 암기할 것도 물론 암기해야 되겠지만 그걸 최소화시켜 드려야 될 거니까 언어적으로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시자고 그게 성적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됐지요? 자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From Scratch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챕터에 오영식과 시제,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ING 이런 걸 배울 거거든 벌써 느낌이 어때? 어이, 어디서 맨날 들어봤던 챕터인데 맞어.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녹여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주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도 해놨죠. 근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수많은 내용들이 언어적으로 나한테 쉽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로 시각을 많이 장착해놨어. 가서 보시면 알아. 가서 오영식만 일어나서 한번 봐봐야 돼. 내가 막 외우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각 어떤 시각이 중요한지를 마련했었던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챕터 1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챕터 2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에 직결이 되는 녀석. 그게 내신이든 뭐든. 어떤 개정 교육과정이 있던. 해석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챕터. 치명타 챕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사. 해석실력의 절반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생략과 후치 수실. 모르면 해석을 완전 저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챕터고요. 문장 길이가 길어지는 이후에 대표적인 분사. 전치사. 여러분들 어때요? 아는데 모르겠지. 왜냐하면 이건 이미지거든. 문제 알지 얘들아. 전치사가 내가 아는 그 이미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럼 도대체 어떤 이미지와 연습이 필요할까. 전치사와 기본의 확장. 여러분들이 개무시하는 것 중에 병렬 구조는 아주 무시하거든. 이걸 무시하면 어떤 업법 문제들이 틀릴 수 있을지에 대한 치명적 해석으로서의 병렬. 업법 문제 개만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 또 하나의 업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주어와 거리가 먼 동사의 샘플 문장들을 좀 볼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치명적 해석. 왜? 업법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인 치명타 챕터고요. 세 번째 챕터는 치명적 챕터까지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예외 같은 놈들이 좀 있어. 즉 해석의 진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 사항들도 좀 챙겨야 되잖아. 대표적인 도치와 대동사와 대명사. 까딱 신경 잘못 쓰면 틀릴 수 있을 만한 녀석들. 까지 가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스타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각 챕터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문장들을 넘어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번에 묶여있는 종합적 연습 문장도 좀 볼 거예요. 종합적 연습 문장은 난이도 좀 어렵습니다. 한 개의 문장 안에 수동태며 도치며 병렬 등등이 한 번에 막 묶여있는 문장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묶여있을 거야. 이거 봐. 어디 요리사에 나온 장면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가 제가 이걸 또 제가 그러니까 뒤에 교재를 보여드리겠는데. 아 이거 보여드릴까? 하여튼 다섯 번째 챕터는 모아놓고 다시 보기라고 돼 있고. 이제 단어, 워크북, 정답인, 해설 이렇게 나와있거든. 교재 좀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실전적으로. 설명 이렇게 써놨어. 기본적 업법 사항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치명타에 관련된 챕터 설명이거든.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너네 이거 읽어보잖아. 김재형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딱딱한 일반적 업법서에서 네가 알아서 이해해 먹어. 이게 아니고. 야 근데 이건 이런 거니까 저런 거야. 자 이런 건 좀 쉽게 생각해보자. 야 좀 이런 식이야. 아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제 목소리가 들릴 만큼 써놨어요. 친절한 해설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면 문장은 총 두 개의 범주의 문장들이 나와있을 거야. 첫 번째는 이런 기본 문장들 있지. 설명에서 나올 만한 기본 문장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본적인 워밤업을 좀 하고. 그리고 네가 진짜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매 챕터마다 V 센텐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V 센텐스는 뭐냐. 실제 모의고사 업법 문제에 나왔던 모든 문장들의 챕터화 시켰던 문장들이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너네 여기 선지도 보이는 거 알지. 근데 이게 각 문장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했었던 문장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주요 문장인데 너가 자꾸 업법만 풀고 넘어가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걸 우리가 책임지고 넘어가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여기 V 센텐스의 실제 기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잘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고1, 고2, 고3이든 뭐든 업법 문제가 됐든 해석력이 됐든 아마 웬만한 거는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랬나?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썼어 얘들아? 실전해석이 있고 공식해석이 있어. 실전해석은 내 말투로 썼어 이렇게. 여기 나와요. 여기 보이냐고 얘들아? 근데 어떤 개인이냐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영어소명이구나. 뭐 이런 느낌까지 제가 집어넣어. 그리고 밑에는 공식해석도 좀 써놨고요. 그리고 그 주요 문장의 부위포인트, 주요 포인트들도 좀 적어놨습니다. 자습하기 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최대한 편의를 좀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해서 보시면 마지막 챕터에 모아놓고 다시 보기라는 챕터야. 즉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이거 다 업법 문제에 나왔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온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에 여기 번호 보여? 정말 친절하죠? 앞에 어떤 문장 번호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네가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레퍼런스도 달아놨어. 그럼 너희의 목적은 뭐라고? 이미 네가 이걸 다 공부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업법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이해와 해석도 부드럽게 잘 돼야 된다는 소리야. 됐나? 근데 만약에 특정 문장이 안 된다. 그럼 너 다시 앞에 해당 문장 번호 가서 보시면 아 이거였지 라고 다시 볼 수 있게끔 구성을 짜놨어요. 대체들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챕터에 들어오셔서 모아놓고 다시 보기가 너무 수월하고 잘 되게 읽을 정도까지 반복이 된다. 그러면 고1, 2 과정은 이제 고민 안 해도 돼. 또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항으로 더 이제 살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겠지. 됐나? 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교재를 구성이 해놨는데 뭐 이 이상으로 더 친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뭐 수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한다며.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영어는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일 어쨌든 이슈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아마 수능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문장 해석력에 기반으로서 좀 가시면 되는 거지만 약간 내신 쪽. 이건 수능 내신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신 쪽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서술형과 다양한 문장 구조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없으시면 너무 형식론에만 집착을 하시면 네가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수업에서 좀 녹여냈으니까 아마 이 한 건 좀 제대로 공부하시면 꽤 많은 동부들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학년, 어떤 수준에 있든지 V 스타트로 한번 출발해 보시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씩 뚫어내가는 작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살을 찌우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야겠죠. 김지영이었습니다.